이런 식으로 진화심리학으로 꼴값 떠는 사람이 건전한 진화심리학 지식의 바탕을 두고 역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청은 비가 오면 우울해지는 이유에 대한 진화심리학서를 풉니다. 원시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동굴에서 살았답니다. 비가 올 때 동굴 밖으로 나갔던 이들은 감기에 걸리거나 다른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우울해져서 동굴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 생존할 수 있었답니다. 밖에 나가서 비 맞으면 다들 감기에 걸리거나 해서 죽습니까? 비가 올 때 동굴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 생존할 수 있었다는 말은 자청이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진화심리학서를 푸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진화심리학으로 꼴값 떠는 사람이 건전한 진화심리학 지식의 바탕을 두고 역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어권에서 케이프맨, 즉 혈거인이 원시인을 상징하는 말로 흔히 쓰이는 것 같습니다. 만화에서 원시인이 혈거인으로 묘사될 때가 많습니다. 인류의 유물들 중 동굴에 있던 것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잘 보존되기 때문에 원시인들이 주로 동굴에 살았다는 생각이 퍼진 것 같습니다. 석기가 다른 도구들보다 훨씬 더 잘 보존되기 때문에 원시인의 도구에 대해 생각하면 주로 석기를 떠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굴과 비와 감기와 우울함에 대한 이상한 방향으로 독창적인 자청의 진화심리학설은 여기에서 출발한 듯합니다. 진화심리학에는 Environment of Evolutionary Adaptedness, 즉 진화론 쪽으로 적응한 환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연선택을 논할 때는 해당 종이 어떤 환경에서 진화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 E, A는 해당 종의 진화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을 끼친 환경을 말합니다. 어떤 종에게는 매우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 다른 종에게는 사실상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별자리를 보고 이동 경로를 선택하는 철새에게 하늘의 별들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환경입니다. 자청의 생각대로 동굴이 인류의 E, E, A일까요?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들 중 일부가 동굴 안에서 살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들 중 일부가 아주 추운 극지방에서 살았다고 해서 극지방이 인류의 E, E, A라고 단정해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극지방이 에스키모와 같은 특정한 인류 개체군의 E, E, A라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어떤 종의 E, E, A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종의 충분히 많은 조상들이 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그 종 전체의 진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연선택을 끌어들인 진화심리학 가설을 제대로 세우고 싶다면 현재까지 축적된 지식을 총동원해서 인류가 진화했던 과거 환경을 재구성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화 속의 전형적인 캐릭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최선을 다한 재구성과는 거리가 아주아주아주 멉니다. 만약 동굴이 인류의 E, E, A라는 가정이 무너진다면 동굴과 비와 감기와 우울함에 대한 이상한 방향으로 독창적인 자청의 진화심리학 가설도 무너집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